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오늘 새벽이네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들 놀랐어요. 영장이 발부 안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영장이 발부되고 말았습니다. 충격받으신 분들도 많았고요. 열받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참 열 많이 받았어요. 결국에 사법부가 검찰의 강압수사에 면죄부를 주는구나. 법원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영장판사가 누구야? 하고 뒤져봤거든요. 뒤져봤더니 어, 유창훈 부장판사였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 바로 몇 달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던 바로 그 판사입니다. 몇 달 전에는 그렇게 공정하던 판사가 그 몇 달 사이에 뭔가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급변하게 된 걸까요? 더군다나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변에 갑자기 생명을 버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검찰에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명백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법원이 그냥 방치? 묵인? 이렇게 해 준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에게 지난 몇 달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지난 몇 달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협박을 받아왔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글쎄요. 판사라는 사람이 협박 좀 받았다고 판결을 이렇게 이상하게 내려서는 안 되겠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피고인의 인권을 탈취한다는 것은 판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이고 좀 고생을 하긴 했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그런 대목도 좀 확인이 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유창훈 부장판사, 극우 세력으로부터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공격을 당했습니다. 개인 신변에 대한 위협은 물론이고요. 가족들까지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법원에서 관련자를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었어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지금까지 법원이 판사들에 대한 공격, 판사들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사람을 고발하는 사례, 그런 사례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정말 예외적으로 판사에 대한 비난이 혹은 공격이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고발 조치까지 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요. 73년생입니다. 서울대 93학번이라고 하더군요. 한때 92학번으로 알려져가지고 한동훈하고 동기 아니냐. 73년생이니까 동기네! 라고 해서 한번 좀 시끌벅적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확인해보니까 한동훈 1년 후배래요. 사법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29기. 한동훈하고 사법연수원 1년 정도 같이 엇갈렸을 수는 있습니다. 여하튼 인천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영장전담판사를 주로 많이 맡아왔습니다. 과거 판결들을 쭉 보니까 영장전담판사를 제일 많이 한 걸로 보여요. 자, 이 유창훈 부장판사를 두고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 저기 특정인물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측에서는 권순일하고 유창훈 부장판사가 가깝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어요. 왜냐, 이 유창훈 부장판사가 가번에 권순일하고 같은 재판부에도 있고 또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특히 대법원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을 때 권순일 팀에 들어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우겸 의원은요. 한동훈과 가깝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한동훈와도 가깝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 그러니까 지난 9월 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던 사람이 바로 유창훈 부장판사인데요. 이 유창훈 부장판사가 지난 몇 달 동안 한 석 달 정도 됐네요. 엄청 곤욕을 치렀습니다. 심지어 이 유창훈 부장판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극우 단체가 있었어요. 뭐 보니까 자유연대인가? 거기서 그랬던 모양이더라고 유창훈 부장판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해버렸더라고요. 영장 기각했다고 고발당한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판사 새끼다라고 이재명 영장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 이렇게 해서 협박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 극우신문 여기서 보면 유창훈 부장판사에게는 공평의 저울이 없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런 맹렬한 공격과 비바난의 대상이 됐었던 게 유창훈 부장판사입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애교고 약과야. 자, 어떤 일도 있었느냐. 유창훈 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건 지민단체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자유연대인가? 거기에서 걸었더라고. 그래서 법원 앞에다가 유창훈 부장판사를 정치판사니 너도 50억 클럽이냐는 둥 출마하려고 그러냐. 공천 준다 그러디? 이러면서 비난하는 플랜카드를 법원 앞에 게시를 하고 테러를 하겠다. 유창훈 부장판사니 너네 가족 어느 학교에 댕긴다며? 니네 애가 어디 학교에 댕긴다며? 하고 은근히 가족까지 들먹이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 플랜카드를 건 사람을 고발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근조화환을 법원 앞에 내걸기도 했었어. 아마 이 판사는 상당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 영장 발부 대상이 안 되는 사람한테 영장을 발부해서는 안 되죠. 아시다시피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프랑스에 있다가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8개월 동안 출국 안 하고 계속 있으면서 나 수사해라. 왜 수사 안 하냐? 수사해라. 그리고 일부러 직접 검찰청에 찾아가서 나 찾아왔다. 내가 자진 출석했다. 수사해라. 라고 들이밀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도조의 우려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영장을 발부합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아니 참고인한테 전화 한 번 했다고 그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 몇 달 전만 해도 안 그런 줄 알았던 판사한테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 간단합니다. 협박을 한 거지. 협박에 굴복을 한 거예요. 자, 아마 이 유창훈 판사는요. 또 나한테 야당 대표 사건이 배당됐다. 라는 소식을 전에 들었을 때 미쳤을 거예요. 아마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오만때만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나한테 왜 이렇게 자꾸 시련이 닥치나? 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내가 또 영장을 기각했을 때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는 우려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고 싶어도 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은근히 검찰로부터 전해오는 무원의 압박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마 혼자 개인이 견디기는 그닥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결과 송영길 대표한테 영장을 발부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즉, 법리가 아니라 재판 외에 현실적인 정치투쟁이 그 정치투쟁의 향배에 따라서 영장이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이번에 또다시 확인된 겁니다. 유창훈 부장판사 제가 유창훈 부장마다 절대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을 때도 이 판사 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드렸을 겁니다. 저는 그때랑 지금이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판단 동일한 사건을 놓고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번에 송영길 대표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뭘 말한다? 극우세력 그리고 검찰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극우세력이나 검찰은 판사한테 해꼬지를 할 수 있어도 민주진보세력은 해꼬지를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얄팍한 계산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투사들은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대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 유창훈 부장판사와 같은 사람들을 탄핵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우리 역시도 만만치 않은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극우세력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난동을 부릴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역시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함부로 판단 내린 거 언젠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얘기할 필요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민주진보진영 사람들은 너무 착했어요. 판사나 검사나 법조인들한테 대해서는 법에 대해서는 재판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승복하려고 그랬어. 억울해도 승복하겠다라는 그런 자세였는데 이것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만만하게 봐도 되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적어도 그런 시그널을 주진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는 분명히 전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계속 마음이 아프고 또 씁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유창훈 부장판사 같은 사람은요 우리가 흔히 법원에서 볼 수 있는 흔한 판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판사를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다시 드리는 겁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댓글 한번 볼까요? IMH님 민주당의 수박들이 적폐들과 손을 잡고 있으니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 만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스님께서는 이렇게 법조계가 다 무너져 버렸다냐 뭐 법조계 바로 세워진 적도 없어요. 원래 이래요. 지금까지 법조계가 꿋꿋이 잘 버티고 서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들은 원래 그런 이들이었어요. 윤석열 정권 같은 이런 최악의 정권을 만나서 아마 검사들도 판사들도 옛날처럼 좀 있는 척 없는 척 있는 척 우아한 척 이렇게 못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민낯을 너무 쉽게 봤다라는 그 차이가 있을 뿐 뭐 사법부 원래 이렇게 원래 이런 애들이에요. LLL님 사법부가 썩었어요. 라고 하셨고요. 가을영양제님 AI 판사 도입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스카이님께서는 판사들도 국민 눈치 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나기찬님께서는 다수결로 해야 된다라고 행동님께서는 유창훈 판사 김건희 영장도 치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사랑진희님께서는 판사 자격이 없다. 커피타임님께서는 힘이 없어 당한다.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겁니다. 근데 힘이 없어서 당한다기보다 힘을 안 쓰니까 당하는 겁니다. 당장 대법원장 조의대 그거 왜 통과시켜줍니까? 빠꾸시켜버려야지. 정말 공정하다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올 때까지 빠꾸시켜야지. 왜 그 물음을 넘겨주냐고. 대법원장에 대해서 임명을 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거는 대법원장 선임 과정에서 국회가 대통령의 결정에 관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결정에 국회에 관여해야 된다. 이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슨 통법부처럼 이렇게 다 통과시켜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거꾸로 국힘당이 다수당이면 국힘당은 통과시켜줄 것 같아? 어림도 없죠. 근데 왜 우리는 슬렁슬렁 다 넘겨줘? 그러니까 판사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 지금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 당신들 뭐 한 줄 알거든? 공직후보자들하고 뒷거래한다는 건데 다 알거든? 아씨 진짜 자꾸 이렇게 해라 진짜 가만히 있는다? 아우 진짜 답답하게 그럴 데 없습니다. 가울레님이신가요? 가울레님님께서는 꼭 해주고 쳐 맞는다고 성산님께서는 조일의 통과는 잘 나가다 3점도로 빠진 거다 라고 하셨고요. 네이마르님께서는 미국은 검사장들 다 선거로 뽑는다 라고 하셨네요. 참 짜증납니다. 예 이재명 대표만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뭐 하나같이 다 뒷거래하려는 놈들만 버글버글하니 얼마나 아휴 참 네 그렇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세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즉